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니오가 더 줬어야지 우우 점생이 우우우 아 등밀건무 등밀건무 딱득 대단원님이 구하러 와주실거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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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애카베코 또 불갱어 휘가 담긴 병 아 제발 아 장난치지 말고 단 분싸 단 분 이분 났다 분 분 분 분 분 분 예아 10 100 무지인거같은 근데 뭐 늘그러... 늘그러지않았네 나 아니 대단원 대단해 thinking 킹 아이 가방까지 있네 자라 히 흠 흠 으음 으읍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앗 재단원 비임 약해 재단원 비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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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망 크게 실망 많이 실망 대실망 조짓네 이거 모래를 만나는건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내가 압축득을 포기할까봐 무려운 것이다 고개 매 때리고 이거 나 너라 8 12 곱하기 7 더하기 3 아니 더하기 8 메디리오 어뜨케 물론 그럴수도 있지 근데 뭔가 단검 분사 단도 분사로 바꿔주세요 빨랑 CL 아 아 오호 아 아 아 아 내장 해차 손목검 내장 해차도 도바돌인데도 아이고 이런땐 도반던지 그랬어 엔트로피 건무 아 엘리트 안되겠지 이 엔든 엔트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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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치피 모넷라는 전략 있으면 모넷라는 전략을 이번을 좀 낭비하지 않았나 어 B 3장이다 지금으로는 애매한데 뭐가 더 더 있어야 되는데 무적 있으니까 물음표 밟고 엘리트 잡고 엘리트 잡고 엘리트 잡고 히트 잡고 아 이건 좋네 아 히히움을 준다는데 괜찮아 안죽어 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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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공물 보셔야 왜케 비싸냐 와 내 대단원 없을봐 손목검색 배단원 대비 졸려줘 이름이 꽉에있는 땅코론은 왜게 보셔야 내 면도 부위가 안 빠져도 알았지만 profit자 전기존이 왜케 redefine 돈이 용어도 부위가 안 빠져나오믈 노랗게 안 하네 놀고야 놀고야 도망갈놈 단투천적 녹지 눈화 소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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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inn 히믈 불가해 수면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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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테이 야 배 야 배 음 야 배 야 배 박염룡 인형 박염룡 인형 박염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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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쇳무 아니 내 268골드를 달래 오벨 카드 더미가 비어 있어야 한다 오벨 카드 더미 맥주 있네 예비가 잘했어 스네골 스네골 분명 좋은 유물이지만 지금 나오는 건 아쉽 구만 뭐야 내 턴 왜 넘어가 괜찮아 아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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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낙게 아쉽게 아쉽게 무덕 재콤 2스택 이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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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러다 어? 잘 페이 나오겠다 과연 다음 보스는 이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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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 2. 2. 2. 2. 2. 3. 3. 4. 5. 5. 5. 6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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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. 7. 8. 8. 9. 9. 10. 10. 10. 10. 11. 10. 11. 12. 14. 우짬까? 우짬 우짬 와 유령이다 지신 안좋은일 날뻔 안좋은일 날뻔 우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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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짠 뭐요? 가스가 세냐 마름쇠가 세냐 물으면 마름쇠가 세겠지 음... 모른 새 아니 아래집에서 왔는데 뭘 계속 앞구르기 뒷구르기 하면서 풀이 내고 막 커튼 치면서 그렇게 꽃잎 날리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다크나가씨가 왜 이렇게 예의가 없대? 아이고... 익명의 후원자님 나도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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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에서 시켰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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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우의 목적은 대체 뭐였을까 심장은 왜 니오를 추방했는가 무력파 걸어놨어야되네 귀신물리하겠는데 뭐 에이 난 귀신이다 어절 유령 아 아이 김사가 이렇게 비겁하게 게임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 이거 근데 누가 봐도 가마솥 캘린드 님도 스샘 사귐 이거 가마솥 아니었음 좋지 그런 가마솥을 담을 수 있는 포션벨트가 사귀 아닐까 와 가마솥 사귀다 부적은 내가 사기당한거고 하귀우물인건 맞네 하귀우물인건 맞네 스네골 땅땅땅 땅땅땅 땅땅 땅땅